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300억 원 규모의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유치됩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 사업비 분담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 여수 국동캠퍼스입니다. 이곳에 권역별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은 사고로 휴유증을 앓는 환자들이 2차 장애를 겪지 않도록 치료하는 전문병원입니다. 인천, 제주, 광주 등 전국의 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최근 전라남도를 통해 건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활병원 유치는 다음 달 최종 결정됩니다. 위탁 운영을 하게 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사업 신청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달 말쯤에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6월 중에 최종 선정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15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재활병원은 3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위탁 운영을 할 전남대학교가 30억 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 135억 원이 지원됩니다. 쟁점은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분담하는 135억 원. 이 가운데 105억 원을 여수시가 낼 계획인데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여수시의 재정 부담은 너무나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전라남도와 여수시와 다시 한번 재협의를 통해서 대학 통합으로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여수 국동 캠퍼스. 남중권의 중심 재활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문재인 정부 공약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여수권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팀장 등 19명으로 구성된 관련 전담 TF팀 가동에 나섰습니다. TF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 방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지역 맞춤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토론회를 거쳐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 반영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박람회가 어제 여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커다란 모니터에 펼쳐진 활주로를 따라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학생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봅니다. 좀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착용하면 되거든요. 긴장감도 잠시 어느새 흥미와 자신감이 붙습니다. 원래 비행기 조종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한번 해보고 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어요. 재과 제빵 부스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직접 생크림을 바르고 장식까지 마치면 금세 먹음직스러운 케이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하니까 더 관심도 생기고 직접 해서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 마련된 응급구조 차량. 심정기 온 사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고요. 응급구조사 체험에 나선 학생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박람회가 여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20여 개의 부스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선보인 특별관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증강현실, 3D 프린트 같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있는 주제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16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산업담지내 공장 건축물의 건축 면적 기준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광양만 경제청 권호봉 청장은 어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산단 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광양만권 입주기업의 공장 건축물에 대한 공간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두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보성소방서 관할구역에 포함돼 있던 고흥군에 자체 소방서가 운영돼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고흥 119안전센터 부지에 25억 원을 들여 건립된 고흥소방서는 고흥지역 16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구조 활동을 펼치게 되며 현장 대응단과 5곳의 지역대에서 107명의 소방대원이 상주하게 됩니다. 어제 개청식을 연 고흥소방서는 지역민의 협조로 소방서가 마련된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빛가람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구체화하면서 에너지 밸리 구축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전과 손잡고 빛가람 에너지 밸리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인은 한전과 함께 에너지 밸리 투자 추진단을 발족하고 혁신 도시의 사무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월 한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니 투자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겁니다. 지인은 앞으로 국내 최초로 4세대 유망 전력 산업인 초구압 직류 송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합니다. 전력 기자재 국산화와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설비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GE의 투자로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빛가람 에너지 밸리의 관련 기업 유입이 기대됩니다. GE는 이르면 이달 안에 투자 업무 실행을 위한 기술 법률 담당자를 혁신 도시 사무소에 상주시키고 한전과 협업할 예정입니다. 한제는 2, 3개월 뒤면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에너지 밸리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구들짝 논은 전통 난방시설인 방구들을 응용해 만든 농경지입니다. 귀한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도시민들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구들짝 논 보존을 위한 1인 1개자 갖기 운동을 소개합니다. 서둘러 보리떼를 태우고 난 논. 칠손농부의 손길이 분주한 이 농경지는 작고 빗돌지만 아주 특별합니다. 산빗 아래 돌을 깐 뒤 흙을 덮고 축대 가운데는 구멍을 냈습니다. 연기 통로인 고래를 본따 물공급과 조절을 위해 만든 통수로입니다. 방식도 모양도 난방 구조물인 방구들을 닮아떼서 구들짝 논으로 불립니다. 돌 무더기 위에 얹힌 논이 계단처럼 이어진 완도 청산도의 구들짝 논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입니다. 3세기 전부터 조성돼 6헥타르가량 남은 청산도 구들짝 논은 고령화로 해가 갈수록 경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다 봐야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대도 안 하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자 5년 전 완도군과 청산농업은 구들짝 논 보존을 위한 오너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민들이 1년에 3만원을 내고 계좌를 만들면 구들짝 논에서 나온 농작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천명이 넘을 정도로 뜻을 가치하는 참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계좌를 통해 모인 돈은 구들짝 논 관리와 판촉 활동 등에 쓰여 농민들을 돕고 지원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은 전통유산을 함께 보존한다는 뿌듯함을 듬으로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서류를 허위로 꾸며 발전회사들에게 저질 연료를 납품한 혐의로 목재팰릿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제 시가 170억여 원의 어치에 목재팰릿을 수입한 뒤 규격에 맞는 것처럼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발전회사에 납품한 혐의로 수입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업체를 통해 목재팰릿을 구입했는데도 자신들이 직접 구입한 것처럼 속여 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발전회사 5곳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수입 금지 품목인 왕겨팰릿의 납품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지금까지 세관 공무원 등 7명을 구속 기소, 2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여수시 돌산청사에 입주해 있는 8개 부서가 문수청사로 이전됩니다. 여수시는 내년 상반기 돌산청사가 국제교육원으로 개현됨에 따라 현재 돌산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8개 부사를 문수청사로 이전합니다. 서울 하늘공원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여의도에 빌딩까지 보일 정도로 시야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는 북서계열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산사원하겠는데요. 어제 32도선까지 올랐던 대구가 오늘은 24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서울도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차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요. 일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후에도 하늘은 맑겠고요. 공기 상태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중서부 지역은 밤에 국외 미세먼지가 약간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3.7도, 대구 15.2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전주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고 더운 날들이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